안녕하세요!!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.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! 오늘의 본비는 깜빡, 오늘의 정신은 Bali입니다. 그래서 오늘의 정신은 오징어 초콜릿 매콤한 치즈는 더 맛있어요 단무지는 매콤한 치즈가 좋아요 치즈가 아주 쫄깃쫄깃해요 치즈볼 이거 너무 맛있어요 이 맛은 달콤해요 달콤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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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요 오징어 쫄깃쫄깃 쫄깃쫄깃 치즈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쫄깃쫄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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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가 너무 좋아요 이 맛은 완전히 바삭하고 맛있어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이 맛은 매우 맛있네요 골고루 봄에 그런지 맛을 살펴봐요 맵다 개그 달콤하고 달콤하고 맛있어요 달콤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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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